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쉬 그레이입니다. 근데 살짝 블루기가 조금 도는 것 같기는 한데 빛을 보면 그레이 같고 어두울 때 보면 블루 블랙? 그런 느낌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 아이콘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이아이 아이콘 그래서 we aim to be number one yeah, 최대 똑같아 지겨워 yeah, from the bottom to the good 위를 오를 자켓 촬영하는 중이에요 하하 하하 뭔가 더워요 햇빛이 찡찡 자켓 촬영 두 번째 차례로 자켓 촬영 사진을 찍고 왔는데요 무섭겠지? 내 모습 지금 무섭겠지? 이랬는데 선한 얼굴이라고 너무 착한 얼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셔서 생각보다 어렵구나 를 느꼈습니다 오늘도 촬영 열심히 열심히 즐겁게 즐겁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상 포인트요 제 이름 이니셜 D, A, I, N 이잖아요 D를 이렇게 막아주셨습니다 너무 예쁘죠? 단단아까지 예쁘게 해주시고 팔찌도 예쁜 거 찾았어요 으흐흐 아까 단아 언니가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촬영이 끝났으니까 제 다음 멤버인 예빈이 거를 또 보러 가보고 싶습니다 저희 멤버들은 너무너무 다 잘하니까요 예쁘게 나올 거 같아요 너무 기대 중입니다 멤버들 응원하러 가보겠습니다 저 이따 또 봐요 안녕 민트랑 파랑이랑 핑크요 민트랑 파랑이랑 좀 이렇게 색깔 계열이 비슷해가지고 민트래 핑크가 포인트입니다 핑크를 핑트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솜사탕 말이에요 단체 샷 하러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고고고고 기ilik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옷은 시원하니까 괜찮아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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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파격 변신으로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엄청 불어서 그냥 딱 뭔가 휘날렸는데 너무 좋다고 그냥 아예 홈크를 보자 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로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결과물 더 이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강력한 포인트는 바로 이 헤어라고 할 수 있어요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다양한 스타일링과 다양한 헤어와 모든 것, 무대 모든 것이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해요 잘 어울리나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레드 오렌지인데요 제가 조금 세 보이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팔찌도 스포티함을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악세서를 촬영했고요 링도 굉장히 흡하게 커다란 링 귀걸이를 꼈어요 잘 어울리나요? 잘 어울리나요?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 모두가 조금 컬러풀하게 스포티 착장을 입었는데 스포티 착장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말고도 다른 착장도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이콘즈 정말 열심히 연습했으니까요 그라프터 때보다 더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리쉬 화이팅! 다음 순서에 메인언니도 화이팅! 짜잔 여러분 저 누구세요? 저 짧은 머리의 메인언니입니다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아이콘즈 자켓 찍을 하고 있는데요 멤버들 진짜 완전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땡큐 진짜 엄청 더워요 근데 진짜 열심히 찍어서요 여러분 저희는 새로운 모습을 더 멋있게 보여줄게요 안녕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이콘즈 바이 여러분 안녕 안녕 저희가 방금 이 스포티 착장 촬영을 마치고 이제 스튜디오로 넘어갈 건데 여러분 아직 아니지 이 영상이 나갔을 땐 예빈이의 사진을 보셨을 거나? 헉! 헉! 예빈이 사진 보셨겠죠? 진짜 잘 나왔어요 나연언니 사진 보셨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니 예빈이가 스포티한 착장을 입었을 때 되게 예빈이의 장점이 사는 것 같아요 오늘 약간 오렌지걸 감사합니다 오늘 약간 오렌지걸이에요 언니는 퍼플걸이잖아요 좋아요 저희 조합 어때요? 어때요? 약간 포도와 오렌지 어머 상큼한데요 이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땀을 흘리시면서 저희를 찍어주고 계셔서 열심히 촬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화이팅 화이팅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만건부 만건부 이제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해보실까요?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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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두 번째 차 개인 컷도 끝이 됐습니다 첫 번째 차과 달리 좀 화이팅하고 살짝 좀 느낌이 다르죠? 단체 사진만 찍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아이콘즈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색다른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는 하리씨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안녕 안녕 여러분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속 너무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옷도 오늘 메이크업도 마음에 쏙 들어서 긴장이 풀려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어공주요? 레드브라운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예쁘게 해주셔서 기분이 더 업 됐습니다 이제 다음 다인인데요 다인이는 뭐 제가 응원 안 해도 어차피 잘 할 거 아니까 화이팅 하고 빨리빨리 단체 사진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예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찍고 밖에서도 찍었는데 날씨도 너무 좋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보세요 여기도 붙여주셨고 여기도 붙여주셨어요 어때요? 멋있나요? 저의 첫 타투 스티커에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공젤리 목걸이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짠 보이시나요 여러분? 굽이 이렇게 높은 신발도 신겨주셨어요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핫이슈 멤버들과 같이 단체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 두 번째 착장이에요 네 어때요? 볼터치가 아주 포인트입니다 아 부끄러워요 안돼 이제 저 다음이 형신언니 차례인데요 지금 너무 멋있거든요 아주 멋진 결과물이 나올 거예요 형신언니 너무 멋있어요 형신언니 머리색 베리 굿 아이콘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두 번째 착장 촬영이 끝났습니다 아아 스쿨버스에서 막 멋있는 척도 해보고 막 아아 막 했는데 잘 나왔을라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그라테타랑은 진짜 완전 다른 느낌이라가지고 사실 저도 아직 뭔가 이 머리와 이 분위기 모든 것을 좀 거울을 보면 좀 익숙해지는 과정인데 여러분 저와 함께 익숙해져 보아요 뭐 이래 제가 타투 스티커 왕만이 했는데 여기 별 하나랑 귀여운 약간 행성 하나랑 약간 이런 하트와 심장박동 스티랑 이 무지개랑 또 여기 포인트 러브 마이셀프 너무 귀엽죠 다양한 분위기에 저희 아이콘즈 자켓 촬영 마무리를 했고요 저희 아이콘즈 노래랑 뮤비랑 자켓 모든 것을 다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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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나현 나 뒤에 있으니까 파이팅 나현 파이팅 응원해줄게요 다들 이런 모습을 좋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포라색 네 맞아요 스포츠 너무 좋아해요 이것도 좋아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오늘은 더 열심히 할게요 우리 빨리빨리 만났어요 여러분 안녕 이제 나 퇴근 저까지 무사히 자켓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까지 자켓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는 좀 락밴드의 일렛 기타를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지 않나 자세히 보시면 여기 타투 스티커도 붙였고요 저와 멤버들 모두가 정말 열심히 아이콘즈 준비했으니까요 아이콘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무대 꼭 다 챙겨보세요 아셨죠? 그럼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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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다래게 스포티한 착장도 입어보고 이렇게 하이팅 착장을 입었는데 조금 센 언니 느낌이 나나요? 헤어컬러도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오늘 어때요? 이번 착장? 본인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뭔가 좀 색다른 걸 경험해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희 아이콘즈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니씨였습니다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